자 전세계에서 백희선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 실시간 스트리밍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 멀리 오늘은 서울이 아니라 강남역 호지가 아니라 충청북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상록수교육센터 여기 대강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바로 여성리더 보은군의 여성농업리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한 줄 알겠습니다. 미리 연습을 좀 이렇게. 본 영상은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가지고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막도 나갑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떻게 해야 서두를 우리 여성분들이 잘 그 할 수 있겠나. 우리 사회의 리더십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충청북도 생활개선 보은군 연합회 신역량 강화 교육.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짓게 하고 뒷짐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짓고 있다. 손들어. 바로. 손들어. 어디. 아 직접 안 지으십니까. 예 그렇죠. 방금 며느리하고. 나는 그냥 농업을 안 한다. 아 그렇습니까. 예 농업만. 전부 다. 이렇게 연세들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일단 농사를 지을 때의 자세가 이렇게 앉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앉아야 되죠. 그리고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물 한번 먹으려고 하면 이게 논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 한번 먹으려면 고랑까지 나가가지고 다시 물을 마시고 들어와야 되죠. 소금도 한 번씩 이렇게 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논이라면 진창이 막 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저기 뭐야 거머리가 막 붙을 거고. 받치면은 어떻습니까. 소가 쟁기를 이렇게 데리고 지나가는데 소 쟁기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나요. 남상분들이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주로 하죠. 그렇죠. 여자도 합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죠. 소 쟁기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가 가야 되죠. 살짝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소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소가 날아가. 소가 날아가긴 가는데 밭은 하나도 안 갈렸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깊이로 그래 좋다. 소가 날아가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밀어 넣어보자. 악 하고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가 안 가. 소가 안 가. 너는 어째 그래 잘 아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품삭 받고 일해주는 일꾼이 그 동네에 왔더래. 일꾼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그 엄마가 그래 이제 일을 시켰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담배 품고 있더래요. 이렇게 담배 품고 한 손으로 이래가지고 밟아갖고 소가 잘 가더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담배 품고 일하고 일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 친척 아저씨가 신기해가지고. 6.25 때 우리 친척 아저씨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짓긴 지어야 되는데 소쟁기를 이래 하니 15살 된 우리 친척 아저씨를 보고 그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남자니까 네가 하면 해봐라 이래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늘 아버지가 하던 일인데 이래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잘했거든. 자기도 그냥 대충 하면 되죠. 소가 날아가더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주저앉아 버리더래는 거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일어나더래. 그죠. 채찍으로 이렇게 휘두르니까 여기가 이 근육의 소위 말해 알베겼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알았대요. 우리 친척 아저씨가. 15살이니까. 그래가지고 일꾼한테 씻겼더니 일꾼은 담배 피면서 막 이래요. 잘 가더래. 이 소하고 이 일꾼하고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뭐 익숙한 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꾼한테 물어본 거죠.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못 가르쳐주지. 내가 품상을 받고 내가 일을 해야지. 이 노하우를 내가 왜 가르쳐주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보면 두 달 걸렸대요. 그거 잘 되는데 두 달 걸렸대. 매일매일이 소와의 씨름이고요. 소를 발로 차도 꿈쩍도 안 하고요. 엉엉 울었대요 자기가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별... 그냥 남들이 우니까 따라 울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거 하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아버지 생각이 정말 많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충북 보은일까요. 아니요. 부산입니다. 아시겠죠. 야 부산에서 네가 딱 봐도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네. 네가 무슨 농사를 지어받겠노. 부산이 도농복합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도시죠. 오히려 서울 살거나 충청북도 사는 사람들은 부산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집에 배가 한 대씩 있는 줄 알잖아. 그렇죠. 생선 잡으러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배 없어요. 우리도 다 마트에서 사 먹어요. 아시겠죠.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부산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을 마트에서 사 드십니까. 직접 길러 드십니까. 직접 길러 먹습니까. 김해보다는 훨씬 시골이네요. 정말로. 사서도 먹고. 그렇죠. 우리도 마트에서 사 먹어.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다 길러서 먹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내 그림을 그렸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내 그림이니까 그냥 내가 가져왔어요. 그거 갖고 뭐라 하진 않겠지. 그렇죠. 우리 사회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넘게 집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살이 확 쪄가지고요.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 확진자. 돌아다닐 수 없으면 확진자. 돌아다닐 수 있으면 확진자. 집에 확진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확진자 말고 확진자. 집에 있다. 다들 집에 있으신 모양이네. 더 이상 손 안 드시네요. 강사의 명령에 불복종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들기도 싫다 이것이죠. 우리 사회의 리더십.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사실 이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게 해요. 왜 안 좋아하게. 세상에 남자 리더십이 어디 있고 여자 리더십이 따로 있어요. 리더면 다 리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남자라고 해서 요즘 세상에는 남자를 남자로 바라보고 여자를 여자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한 사람으로.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지 않는 이런 거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처음 보는 사람끼리. 처음 보는 여자를 처음 봤는데 제가 가서 악수하면 하자 그러고 말이지. 신체 접촉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예의라면 여성은 남성한테 그려도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제 유튜브 대문 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백이성 강사라고 써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서 한 일주일에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전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 번씩 전화 오시고. 잘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전화가 오신 분은 우리 섭외를 담당하신 박유순 팀장 외에는 없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아직 제 강의를 별로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왜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까 저를 섭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보은군에 강의를 응했을까요? 예 하겠습니다라고 왜 했을까요? 한 번 와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남편이 어디 강의하러 간다 했을 때 차를 타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에 애들 태우고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이고 이 와이프가 새벽 6시에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20분 걸립니다. 여러분. 3시간 20분 걸린다고. 충북 보은에. 서울의 분당 아가씨가 보은이 어느 동네인지 알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한다고 했을까? 와이프한테 허락 맞고 한다?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동안에 보은에 대한 언급을 약 300번 정도 강의해서 했어요. 했어요. 약 300번 정도. 보은이 어딘지도 잘 모르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송리산 문장대 거기 버섯 요리 먹었던 그 동네. 법주사 갔던 그 동네. 그 동네가 보은군이야. 그래서 울부를 쳤어요. 아 그 동네가 보은군이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버섯이 특산품 맞죠? 대추. 그때는 대추까지 먹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섯찌개만 실컷 먹고 그냥. 다섯 명이 정의 품송은 이제 오다가 차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고요. 저게 정의 품송이래. 그러고 어 이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제가 한 300번은 언급했다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내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면 주무시지 말고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조금만. 마스크를요. 코까지 덮으란다고 너무 눈까지 이렇게 덮으시면요. 살살 이제 꿈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꿈나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통상의 개념. 통상이라는 말은 보통이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뭔데? 리더십. 유식해 보이려고 제가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success, strategy, 성공, 전략, 매니지먼트, 경영, 솔루션, 해결책, experience, 경험, resource, 해결자료, advice, 충고, decision, 결정. 맨 마지막에 decision, 결정이 리더가 할 일이다. 이러니까 강의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백희선 강사 재밌어서 불렀다며.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강의가 유튜브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뭐 리더, 하급자, 관계의 공유가 어떻고, 인식이 어떻고, 변화가 어떻고, 상황의 적점성이 어떻고, 리더 자신이 어떻고, 그렇대요. 자, 자기가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밧대기 하나 가지고 본인이 하시나요? 내 몸 누울, 내 몸 하나 누울 땅떼기 하나 갖고 장사하고 있어요. 이건가요, 지금? 어, 그걸 리더죠. 그렇죠? 요새는 시골에서 벼나 보리 같은 걸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뭐냐면 그 택배 박스에 영농법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요 앞에서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딱 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분들이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50분을 하면 50분 안에 딱 끝내는 걸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게 뭐냐. 아니, 저기 옆집에 저 우리 어머님, 저기 뭐야, 허리가 많이 편찮으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늘 농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계시잖아요. 쪼그리고 계시잖아요. 무릎이 괜찮으세요? 허벅지는 괜찮으신가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늘 손을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양, 햇빛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피부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떻게 저기 뭐야, 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 너무 그거다 해가지고, 막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십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혹시라도 한 명이 빠졌으면 거기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리더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리더십을 70년 동안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저러면 안 된다, 리더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라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그런 리더, 비슷한 리더라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시겠죠? 없어요. 그냥 불편해도 내가 참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전통적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서번트는 여기 있죠. 하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인이라, 아시겠습니까?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프레지던트, 영어로. 여러분 프레지던트는 원래 뜻이 뭡니까? 영국 영어에서. 영국이 식민지잖아요, 원래. 영국이 원래 중세 영어에서 프레지던트가 무슨 뜻일까요? 심부름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심부름꾼 이 말입니다. 프레지던트가. 여러분들은 프레지던트가 심부름꾼이라는 게 인식이 되세요? 절대로 안 되시죠? 그렇죠? 그냥 우리를 통치하면서 무슨, 얘 뭐라 그래요? 국왕이나 황제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더 그거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권이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 말 무조건 들어.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런 리더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그래프로 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 출처를 제가 밝혔습니다. 출처 밝혔어요. 초혼 건수는 감소,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자,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18, 19에 결혼을 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18살, 19살에 결혼했다. 아, 이 세대는 이제 지나갔구나. 그렇죠? 자, 21살에서 25살 사이에 결혼했다. 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 나이에 결혼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28에서 29살 사이에 결혼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두 번 드신 분은 없죠? 네, 그 다음에. 나는 29에서 35살 사이에 결혼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나는 결혼 안 했다. 나는 남자 없이 잘 산다. 아무도 없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고 공기의 존재인 것처럼 당연한 거고 네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지금 20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들이 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이 남성분들이죠. 이 남성분들은 대학교만 가도 굉장한 거였어요. 4년제 대학교만 가도 굉장한 거였어요. 왜?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 하나 윗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9%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 윗세대, 즉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대학 진학률이라는 건 2%밖에 안 됐습니다. 왜?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만 다녀도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대학을 다닌다고. 옛날에.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대학을 다녀. 이런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여성 진학률, 여성 진학률이 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 충청북도 보험군에서 농사를 짓는 세대분들의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 어떤 아들, 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공부 잘하는 아들, 딸이 대학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집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갑자기. 갑자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들, 딸이 그렇단 말입니까? 또 이럴까 봐. 여기 엄마가 갑자기 안 친한 이쪽 엄마한테 가서 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딸이 대학을 안 갈라 한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안 갈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입시다. 그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보은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십니까?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네 이거 하려고 뼈 빠지게 내가 농사 짓고. 발로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시골집 한 말로 뭐라 그래? 초상집. 그렇잖아요. 초상집 저리가 아래요. 그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80년대, 90년대, 더 나아가서 70년대에 그 딸이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그 딸이 엄마 나 시집 안 갈래. 여성은 여성의 주체대로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또 난리 나죠. 그렇죠? 초상집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대도시권에 있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초반의 여성 그리고 남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 결혼 그거 말하나. 결혼 그거 말로 하노? 그 다음 두 번째. 대학을 꼭 가야 되나? 대학 입학이 더 나아가서 대학 입학이 더 많아요. 어디서는 가든지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대학 입학 정원이 20만 명인데 총 시험치는 애는 80만 명이어서 4대 1의 경쟁률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40만 명 이렇게 돼 대학 입학 정원이 그리고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대학 입학 정원은 40만 명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그 연령대에 재수생까지 다 합쳐서 38만 명밖에 안 돼. 이제는 경쟁력 없는 대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은 지속 증가합니다. 누가? 여자가 증가한다. 여자가. 남자는 증가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육아는 누구의 책임? 여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책임이다. 어쩔 거야. 무조건 여자가 잘해야 돼.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 들어 요새? 꼰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여기 시골에 계셔도요.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꼰대 소리 돼요. 꼰대. 소위 말해서 뭐야? 며느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굉장히 눈치 주면서 줍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제일 자유로운 직종이 어느 직종이에요? 공무원. 여기 농업기술센터. 이 공무원 아이가? 공무원. 그 다음 교사, 군인, 경찰.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칼같이 줍니다. 왜 여성 인재들이 거기로 많이 몰리는가? 이제 답이 나오죠. 그렇죠? 민간회사로 잘 안 가려고 해. 민간회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결혼이 늦어. 아시겠습니까? 결혼이 늦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명, 세 명을 못 낳아요. 결혼이 서른 세 살에 했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았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렇죠? 내가 한 서른 다섯 살에 첫째를 낳았는데 내 남편이 갑자기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벌게 됐어. 그럼 둘째를 낳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든 앞으로의 그거든 내가 장모님이 될 장모님이거나 장모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딸 가진 두 분밖에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장모님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니지. 아들밖에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지. 저는 누군가의 시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X인어른이 될 가능성만 있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제가. 그 딸들이 지금 저기 보은 시장에 있는 띠띠 클럽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딸의 엄마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요 제가? 아 예. 아홉 살, 여섯 살 이렇습니다. 아휴. 우리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친정이. 그러니까 충청도 어디에? 여기. 이 벽에. 아 이 옆에 오면 벽이네. 이 벽이 어머님 친정이에요. 아니 여기 벽에 어떻게 매달려 살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보통은 이 밑에 그러면 이 땅바닥이 너희 집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위에 그러면 천정에 매달려 사냐고. 박쥐냐고. 우리가 막 하라고 그러다. 어디신데요? 보은이요? 아니요. 괴산. 괴산. 예예. 아휴.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죠. 보은, 옥천, 영동. 원래는 보은, 옥천, 영동이었는데 이용희 씨가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박특흠 씨가 하니까 괴산까지 다. 그렇죠? 원래 괴산이 그 증평하고 같은 지역구였는데 어떻게 된 게 괴산이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렇죠? 청주가 네 개 선거구로 나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여성 가구주는 10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42%나 증가했다고. 남자도 증가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좀 적어. 여자는 1만 2천에서 1만 3천까지 올라갔어요. 여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거야. 또 올라갔어.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불법 촬영 5년 전보다 증가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건수가 증가하는 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동안 쉬쉬하던 거 있잖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왜? 여자들의 사회적 인식이 올라가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이상 시건방지게 굴어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밑에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시골의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만 봐도 우리 할머니 부산 할머니거든. 부산도 옛날에는 다 이동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할머니만 봐도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나? 아들이 엄마한테 말대꾸하거나 딸이 엄마한테 말대꾸하거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하면서 이래 안 합니까? 동네 사람들아 이거 좀 보라고 그렇죠? 많이 그러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 왜 시골의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 좀 행동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누구 괴롭히다 걸리거나 이러면 시골의 어르신들 하는 얘기 딱 있잖아. 엄마, 너희 아버지 누구? 너희 집 자식이야, 너희.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알면 어떻게 돼? 아이고, 저거 아버지 아들 아이라 할까봐 쏙 빼봐서 아주.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돼? 사람은 레퓨테이션, 평판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1인 가구가 옆에서 뭔 일이 있든 상관은 안 해. 요새는 경찰도 1인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옆집 조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옆집은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 시골은 다르죠. 한 집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면 잘나지도 않겠지만 사건이 났다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옆집, 옆집, 옆집 막 탐문수사하는 거야, 탐문수사. 그러면 대충 한 세 집만 가면 범인 다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데 조금 예가 없나? 역사의 예가? 자, 이거 보시죠. 189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3년 전 우리 대한제국입니다. 여권 통문, 여성의 권익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교통하게 하라. 아시겠어요? 여성의 권익을 서로 교통하게 하라. 그래서 여권 통문이다. 첫째, 뭐야?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 아이가,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 여자가 어디서 학교를 가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여기? 옛날에 많았어요. 딸 가진 엄마가 그 아버지한테 이 돈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딸의 대학 등록금 해 줄 거예요. 그럼 시엄마까지 나서서 난리 났었습니다. 집안 망하려고 작정했냐는 식으로. 옛날 드라마나 소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의 증언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었지.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었지. 그런데 그런 집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집이면 한 3집 정도였어요. 나머지 91집은 거의 대부분 여자가 어디서 학교를 가? 집안일이나 도와. 초등학교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었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 돈 있으면 다 남자 주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성분들 지금 10대, 20대 여성분들에게 그런 인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자들이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제가 딸, 딸, 아빠잖아요. 그렇죠? 딸 둘이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 딸이 최고로 교육받고 최고로 자아를 성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이 직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도 문명개화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리고 여자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1898년, 1899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했으니 그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저 지구 끝에. 하시겠어요? 거기서만 허용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권 운동가들 영국의 여권 운동가들 다 난리났었는데 영국이 전 뉴질랜드에만 허용을 했어요. 왜? 야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다 절로 가 그러면 뉴질랜드로 가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의 권리라는 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들어와도 별 볼일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작자 미상인가? 이 글을 누가 지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한양 북촌에 사는 김소사하고 이소사가 지었대요. 장난하는 거지. 옛날에 소사라는 건 뭐예요? 시집 간 여자를 다 소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씨하고 이씨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지 알아요? 모른다고. 시집 안 간 여자는 김아지, 이아지. 시집 간 여자는 김소사, 이소사. 왜 작성 장소에 미상인가? 왜 작자 미상인가? 왜 이거 밝히면 거기 몰려와가지고 돌 던지고 두드리 맞고 그리고 그 집안 소문나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할까 봐.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의 옛날에 그게 있었거든. 조혼 풍속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혼 금지 이거 있잖아. 조혼 금지. 그래서 이화여대가 이제 학칙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는. 아니, 뭐냐 하면. 처음에 왜 생겼냐 하면 대학교를 댕기고 있는데 이화학당을 댕기고 있는데 이화여학교를 댕기고 있는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딱 서는 초창기에 4.19 민주화혁명 이전에 집안의 어른들이 여자가 이화학당 댕기는 걸 막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잖아.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풍속이 있으니까 그래가 자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혼 금지 풍속이 학칙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누가 요즘 세상에 그 따님들이 이화여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자퇴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엄, 앵란 씨 이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풍속이 있는 세상에 날짜만이 나와 있어요. 1898년 9월 1일에 작성돼서 왜? 이 신문들에 실렸어야 했으니까. 신문이 실어줘야 했다. 여기 보세요. 신문 사설을 보세요. 슬프도다. 전의를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내를 압제하려고 잘 보세요. 이게 1898년도에 이 김소사, 이소사께서 쓰신 거야. 여성을 압제하려고 온간 옛날을 빙자하여 말하되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을 말하지 말며 술과 밥을 지음이 마땅하다 하는지라 어찌하여 사지 육체와 사나이하고 똑같은데 이 같은 압제를 받아 세상 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모양이 되겠는가 이 말에 이게 1898년이잖아요. 1900년대에 들어왔어도 이 말이 지방으로 안 퍼지다가 1934년인가요? 7살 된 부산의 한 처녀한테 이 글이 전달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 니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 직업을 가지고 여성도 문명개화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 식민지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라 해방될 것을 생각해 공부를 준비를 하고 해방이 되고 나거든 가까운 시일 내에 해방이 될 터이니 해방이 되고 나거든 니도 나라를 위해 나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누가?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친할머니. 아시겠죠? 부산 사람인데 우리 친할머니가 이거를 읽었다고 부산에까지 전달되는데 자그마치 몇 년 36년이 걸렸어 36년 우리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36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성해방 사상이 서울에서 시작되고 부산까지 오는데 36년 걸렸다고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똑같아 나라 잃어갖고 광복될 때까지 세워라고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런 사람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에게 뭔가 롤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롤모델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역사에 우리가 위인전을 왜 읽어요? 그 위인처럼 살려고 위인전을 읽는 거잖아요. 이 세 명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섯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 세 명이 실존 인물이고요. 실제 사진이고 이게 영화로 나왔을 때 영화 배우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영화 배우 여러분 이 사람 아시겠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화 배우 아시겠는 사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스마담이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홍콩 영화 예스마담 양자경 양자경이라는 배우입니다. 양자경 그 다음에 이 배우 이 배우 아시겠는 분 잘 모르시겠어요? 홍콩 배우 많이 보셨을 텐데 장만옥이라는 배우입니다. 장만옥 천밀밀이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안 보십니까? 천밀밀 그 영화 주인공이죠. 이 배우는 이 배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잘 알려진 배우인데 여기가 양자경 여기가 장만옥 여기가 오군매라는 배우인데 이 실제 이 배역입니다. 이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 양자경 제일 큰언니 숭아이링 송혜령 송혜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둘째 세 자매거든요. 둘째 숭칭링 송경령 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 얘는 뭐야 숭메이링 송미령 이라고 합니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자매 같죠? 그렇죠?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농사 짓다 오셨습니까? 일하고 오셨죠? 일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아니 논의 뭐 할 거요. 그죠? 뜨겁기 전에 일해야 된다. 그럼 한창 뜨거울 때는 강의를 듣는 게 맞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리지요. 식사는 어디서 하셨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기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백희성 강사 강의가 좀 재밌습니까? 네. 어떤 점이 제일 재밌습니까? 목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 다행입니다. 이 세 명을 보고 저희 할머니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세 명처럼 될 거야. 도대체 이 세 명이 뭐하는 세 명이길래. 아까 아들 말고 딸 있는 사람 다 손 들어봐요. 딸. 손녀딸 좋다. 손녀딸 다 손 들어봐요. 외손녀 친손녀 내가 누군가의 고모인데 하여튼 조카가 딸이 하여튼 다 손 들어봐. 나는 당연히 손 들어야지. 나는 딸 있고 내 조카 딸도 있고 내가 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1. 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중국 사람이죠. 예. 찰리 존스 송이라고 합니다. 송가슈 송가수라고 합니다. 예. 송가수 이 송가수에게 AP통신 기자가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아시겠어요? 죽기 직전에 인터뷰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AP통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하겠죠? 이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당신에게는 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세 딸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 딸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찰리 존스 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첫날 인터뷰하면 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내 딸들만 물어보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내가 굳이 죽을 날도 만남았고 하니까 내가 평가를 해보지. 첫 번째. 우리 첫째는 말이야. 얘는 종교가 돈이야. 돈. 돈을 사랑했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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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하제일의 억반장자하고 결혼했어. 천하제일의 억반장자. 여러분. 하고 결혼했어. 둘째. 셋째. 셋째 미령이는 말이야. 얘는 권력을 사랑했어. 권력. 아시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화민국 대총통하고 결혼했습니다. 중국 대총통하고 결혼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이 둘째인데 원래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서의 네가 말이야 월급 받고 일하는 곳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네 자식들이 네가 원래 계획하고 바라는 기대대로 똑바로 잘 성장해준다 하면 그 두 가지만 잘성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커주기만 하면 그거는 원더풀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거야. 자 공감되신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해 공감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공감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나머지는 자식분들이 다 기대대로 이렇게 쫙 잘 커주시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곳에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시나 보죠. 대단하십니다. 세 분밖에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손들기도 지치시죠. 계속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일하는데 자꾸 이렇게 들으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오십견도 좀 오고 이러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손바닥만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죠? 야는 뭐예요? 중국을 사랑했어. 중국을 사랑했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중국하고 결혼했어요. 이야 이게 환장을 노릇인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영화로 나옵니다. 송가 황조. 그래서 이게 둘째 딸의 역할입니다. 첫째 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화 송가 황조를 보고 받은 충격. 할머니로부터 맨날 얘기 들었지. 송아이링, 송메이링, 송칭링 얘기를 맨날 들었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데 95년도에 제가 송가 황조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래요.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 여러분 막내딸입니다. 이 남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유행한 중화민국 대총 당무 지양지에스 장계석입니다. 송씨 집안의 막내 사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둘째 둘째 송경영이가 결혼한 여자 남자 결혼한 남자. 이 사람 누구예요? 중국 신해혁명의 중국의 아버지 손문입니다. 손문. 순환입니다. 송씨 가문의 둘째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첫째 딸 에령이. 에령이의 남편 누굴까요? 천하제일의 억만장자 공상희. 공상희 이름이 중국말로 쿵샹시 이렇게 부릅니다. 쿵샹시. 당시 전중국. 여러분 중국이 그때 몽골하고 이런 연애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일 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넓을 때. 전중국 부동산의 75%가 이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쿵샹시. 지금 그런 부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부자 있나요? 중국에서 최고 부자가 누가? 홍콩의 리카싱입니다. 청쿵그룹의 리카싱. 바로 이 공상희의 4대 손이 되겠습니다. 공상희의 4대 사업을 물려받은 손자. 직계혈통이 아니고 사업을 물려받은 손자. 공상희. 이 셋째 딸 쑥메이링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실게요. 여기 카이로 회담이죠. 1943년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에 자니스.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세계 3 거두가 앉아있잖아. 43년도에. 이 자 누구예요? 쑥메이링입니다. 송메이링이가 옆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사진은 많아요. 장제스 있고 루즈벨트 있고 윈스턴 처칠 있고 이 사진 많아. 이 옆에까지 가는 사진이 없어. 원래 원본이 이거예요. 송메이링이가 이걸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이로 회담에서 3 거두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패망할 게 확실하니까 이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본만 항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중국을 불러 장계석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 쑥메이링이가 당시 영어에 뭐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박사잖아요. 저 세 자매가 다 박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영어 통역해주러도 갔지만 이 카이로 회담의 모든 회담 파티하고 이런 거는 한 달 전부터 다 준비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달 전부터 준비할 때 누구 돈으로? 공상이 돈으로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른바 뭐야? 송씨 세 자매 이야기입니다. 손문, 공상이, 장계석 세 명의 동서지관이 모여서 했던 말 정말 제가 역사를 공부해봐도 그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세 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마누라 세 명이 있어야 뭐가 돌아간다 마누라, 지금 보세요. 남편들 없이 너희끼리 해봐 가능합니다 남편들 보고 마누라 없이 너희끼리 해봐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쪽에 이 사람은 누굴까? 여기, 여기요. 둘째?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 미국 광복군 여군총사령관이시죠. 박차정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박차정 장군입니다. 박차정 장군은 왜 내놨냐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로서는 일본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한 것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기억하겠다, 유념하겠다, Of the enslavement, 노예 상태,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기억해서 어떻게 돼요?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코리아를 적정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약속한다. 여러분, 카이로 회담에서 전 세계의 15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우리 독립을 약속시켜주세요 하고 전부 다 이 삼거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딱 150개 국가 가운데 딱 하나, 코리아만 저 회담에 종이에 딱 적혀요. 코리아의 노예 상태임을 주지하고 반드시 코리아를 독립시킨다. 이유가 뭐냐? 쑥메이링을 박차정 장군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두 번이나 거절당해요. 거절당해요. 쑥메이링이 이렇게 말해 저는 지금 전 세계로부터 편지를 받고 만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박차정 장군이 세 번째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성병을 앓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진념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가 산후조리도 못하고 내가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 놈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때 부인병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제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이 송미령이가 갑자기 불X 일어나서 사실이냐 진짜로 당신이 그 부인병을 지금 앓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박차정 장군이 카이로 회담이 곧 열린다는 걸 알고 송미령을 구워 삶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송미령이 한국의 독립을 반드시 문구에 넣어야 된다. 이 박차정 장군은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십니다. 박차정 장군이 부산 동래구 복천동 출신입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하고 잘 압니다. 박차정 장군. 박차정 장군의 남편이 누군가요? 김원봉 여러분. 약산 김원봉 여러분. 충킹 임시정부 여러분 아시죠? 라디오 연설했던 사람. 송미령이하고 그렇게 해서 저 카이로 선언에 이 문장이 나온 거죠. 이 문장이. 남자들이 해낸 게 아니고 여자들이 해낸 거예요. 여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주황색 주황색 지금 등산복 입으신 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까 한 20분 전부터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깨지 않으시고 정말 어떠한 주변에 그런 거에도 구람이 없이 정말 강사야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하든 말든 전 세계의 유튜버들이 지켜보고 있든 말든 상관없으십니다. 그냥 지금이 한 2시 48분인데요. 2시 한 15분 경부터 30분 동안 편안하게 앞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거나 우울하실 때는 언제나 충북 농업기술센터 상록수 교육관에 오셔서 에어컨 딱 드시고 주무시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이 보다 보다가 제가 못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깨워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는 복장이 저렇게 이제 주황색 좀 땀복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계시면 여기에 이제 팔 토시도 이렇게 끼시고 이러고 계시면 아 저분이 자전거를 타러 갔다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하거든 아니 여기는 아마 논일 밭일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은이 원래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기서 원래라는 말은 임진왜라는 이전을 얘기합니다. 지었겠지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죠? 그저 감으로 예 그죠? 1591년경에 자기는 살아본 적도 없고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겠지요? 아이고 뭐 농사를 안 지었겠나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이 뭐 하겠노? 아이고 이 어떤 여자는 말이지 편안하게 앉아갖고 말이야 카메라 조작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계속 외로 나가갖고 말이야 농사 지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신세대 농업을 한락하면 세 가지가 필요해 세 가지 백이성 강사가 농업에 대해서 얘기한다 평생 도시생활만 했던 사람이 아시겠어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와가지고 세상에 서울에서도 어떻게 돼 장가를 가면서 분당으로 갔다가 다시 태국 방콕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살다가 다시 용인수지에 살다가 이번엔 다시 저기 어디로 갔어? 경기도 파주에 가서 살던 사람이 네가 파주 같으면 금촌면에 살았겠어 적성군에 살았겠어 광탄면에 살았겠어 네가 어디서 살았겠나? 고랑포리에 살았겠나? 뭐 어디서 살았겠나? 한 번도 농촌생활 안 해본 게 네가 농업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신세대 농업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농업 신세대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 안 해봤어 세 가지 기계가 기계를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럼 아직도 소가 이렇게 그냥 쟁기를 이렇게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농업을 한다고요? 아니 안 해봤어요 아 자 우선 첫 번째 쪼그리고 앉지 않고 서서히 일하는 농업입니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서히 일하는 분 서서히 일하는 거 자 뿌리가 어떻게 돼요? 허리 쪽에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요 다 보여요 이렇게 즉 뭐야? 2 수경재배 좋아요 2 뭐야? 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에서 어떻게 돼요? 샤워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만 되면 농사일 해볼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야 요 세 개만 되면 내가 농사일 하면 해볼만해 손 들어봐 태양 피하지요? 흙 안 밝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허리하고 발목하고 뭐 이렇게 무릎하고 안 아프지요? 아니 그게 여러분 지금 충남 당진하고 인천 강화도에 있습니다 수경재개농법 있어요 소위 그 세 개가 되니까 뭐가 되나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흙법에서 다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 여러분 우리 이원익 정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은군으로 온 거예요 왜? 요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 아십니까? 피반령 피반령 그 다음에 요기 수리티제 둘 다 아시죠? 보은에 있죠? 피반령하고 수리티제 둘 다 누구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분 때문에 요기 있잖아 피반령에 서서 선조 때 이원익 대감 사인교로 호개 넘다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경주부사로 가다가 이뤄졌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이원익 정승은 경주부사에 부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원익 정승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영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으로만 42년을 근무했습니다 이원익 대감의 손녀딸과 누구의 손자 이순신 장군의 손자가 결혼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둘도 없는 동지 여러분 1590년 자기가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가장 고민이라고 선조 임금에게 밝혔던 거 내 사돈이 죽고 없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다 전국 팔도를 돌아보니 농업 중심지는 전부 다 짓밟혔고 길이라는 길 산이라는 산은 다 불에 탔고 강물에는 뭐야? 개시체 소시체 외놈시체 명나라시체 애시체 여자시체 누군지 모르는 시체 동물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시체 시체 둥어리고 막 비만 오면 어떻게 수인성 전염병이 그냥 번져가지고 콜레라에 아주 그냥 난리다 난리도 이런 난리 소위 할렐리 얘기하는 건 뭐예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야 소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뻑하면 산에 가면은 뭐야? 도적질 화적대인데 그 화적대도 어떻게 돼? 산림이 울창해야 정체를 숨기고 살지 화적대가 눈에 다 보여 왜냐하면 산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기운이 없어서 포졸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기운이 없어 기운이 하시게 되면 상위에 올라가려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익정승이 어떻게 돼? 전후 복구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후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존에 저 전라북도 김제 뭐 경상남도 김해 이런 데는 이미 외놈들이 싹 쓸고 지나갔어 좀 유명한 데는 그럼 안 유명한 데를 한번 찾아보자 언제 유명한 데를 다 복구하고 있겠노? 시체부터 빨리 치우고 좀 안 유명한 데를 찾아보자 해서 어땠이냐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는 모를 모판에다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길러서 빼라 빼가지고 열 종대로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탁 꼽는 방식으로 가자 그게 뭐예요? 옴길이 꼽을 앙 이앙법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하나 서가지고 이렇게 뿌렸어요 직파법 뿌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박고랑 농고랑에는 작물을 안 심었어요 이제는요 전후 복구 사업인데 그런 거 가릴 때 됐나? 박고랑하고 농고랑에도 전부 다 심어 그렇게 되니 쌀하고 보리를 이모작이 가지고 직파법일 때는 잡초 제거를 하고 해충 제거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인원이 상시되기를 해야 했었지만 그래봤자 어떻게 돼? 곡식 소출량이 30%밖에 안 나와 병충해에 다 맺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앙법을 해놓으니까 오리를 풀어갖고 해충을 잡아먹으라 그러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시간에 전쟁 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길을 다시 닦고 하는 데 동원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원익이 최초로 했던 말 조선시대에 했던 말 뭐야? 양반 상농 구별 없이 전부 다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되 한 가지 중요한 점 뭐예요? 반드시 여성들도 참여시켜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원익 정성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 중심지 기존의 농업 중심지나 교통 중심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지를 찾아서 이앙법을 만들어서 단위 면적당의 곡식 생산량을 어떻게 돼? 30%나 20%밖에 못하던 걸 어떻게 돼? 70%까지 한번 뽑아 올려보자 그리고 쌀하고 보리를 같은 농토에서 같이 해서 이모작으로 한번 가보자고 주장했는데 그 중심 동네가 어디입니까? 보은입니다 보은입니다 보은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오리 이원익 정성의 공직자 청년 교육을 300회를 땡긴 사람입니다 그 300회를 하는 동안 충북 보은에 대한 이야기를 300번 했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논농사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밭농사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가축 가축도 농사라고 합시다 그냥 가축농사 그 다음에 과일농사 전부 다 뭐예요? 보은익 정성이 1599년부터 1605년에 이르는 약 6년 동안 전부 다 전국 시범 실시단지가 됐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아시죠 이거를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피반영 즉 뭐야 호방이 옛날에 왜 고울 관하에 뭐라 그래서 방자전에 보면 나오잖아 호방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고울 그 원님한테는 호방이 계시고 기타 사또 등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방이 이거예요 왜? 경제기획원 장관이잖아 지금도 어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니까 홍남기가 못 준다 하면 그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기재부의 나라 아니에요? 기재부의 나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호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원익이 좋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그러니 어떻게 될까? 피반영 곧 마을에 넘어가는데 호방이 어떻게 될까? 저거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가지 말았고 이원익 보고 가지 말았고 이랬더니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끝까지 한번 넘어가주마 이라고 진짜 걸어가는 거야 걸어서 올라가는데 설마 양반이 못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못 가? 그래갖고 호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손에서 피가 나더라 그래서 피반영입니다 손 이게 뭐야? 반이잖아요 손바닥이 피반영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수레를 좀 몰고 가시지요 그게 뭐야? 수리티제 이원익의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저지르는 최악의 역사 왜곡은 이원익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왜곡입니다 여러분 충북 보은 그리고 충북 옥천 그리고 충북 영동은 이원익 대감의 전국 시범단지 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 아시겠습니까? 영동이라는 이름은 역사성이 별로 없지만 옥천이라는 이름 그리고 여기 바로 보은이라는 이름은 이원익 대감이 그대로 제가 살고 있는 파주도요 제가 살고 있는 교하라는 동네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난다고 해서 그거를 이원익 대감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교하로 이사를 간다 하니 제 유튜브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드디어 교하로 가시는군요 이원익 대감이 이름 지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충북 보은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제 유튜브 구독자 약 3만 명이 다 난리가 나요 드디어 보은을 가시는군요 가서 이원익 대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온나 사람들한테 분명히 모를 것이다 모르시죠 여러분들 처음 아셨죠 23살의 관직에 나아가서 과거에 합격해서 88세 될 때까지 65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2년 동안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후 복구 대책으로 대동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 대책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너무 많이 외상을 입었고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도 피난 가다가 화살이나 조총에 자기 엄마나 자기 마누라가 죽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심할 것이다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책을 만들어라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동의보감이라는 책 생각 안 나세요 동의보감 편찬 도제조가 누구예요 허준이죠 허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원익 정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이원익 정성 그저 오직 허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산삼과 녹용과 환기를 쓰지 않고 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허준밖에 없다 일반 백성들이 산삼과 녹용을 어떻게 사먹습니까 그죠 산삼 녹용 쓰면 다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591년도 임진왜란 나기 1년 전 남해바다에서 장계가 올라옵니다 무슨 장계 나대용이라는 장수가 장계가 올라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서 나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원균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요 그거를 딱 보고 당시 이조판서였던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좌이정을 보고 유성용 대감 유성용 대감 친구 그 동생이 좀 똘똘한 놈 있다 안 했나 그 정읍 형감했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어 있지 형님 대감 저 친구 이름이 뭐지요 요신이 이요신 그 동생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이순신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을 그쪽으로 임명합시다 여러분 이 행위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순신과 허준에 대한 이 행위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지금 이 두 사람 빼면 우리나라 역사에 한번 생각해보셔서 드라마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죠 이런 분이 충북 보은이라고 하는 곳을 조랑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후 복구 대책의 센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의 기본은 희생 전부 다 직접 타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 뭔가 효능감을 주거든 아 저 사람한테 맡기니까 일이 된다 라는 게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를 구별하지 않고 주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으나 박유순 팀장님께서 저기 앉으셨습니다 저기 앉았다는 것은 시가이 다 됐어요 고마하이소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더십 하는 이 강의 세상에 남자 리더십 따로 없고 여자 리더십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뭐일까요 책임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충북 보운이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전국적인 역사성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잘 명심하시고 제발 허리 조심하시고 발목도 조심하시고 특히 엄지발가락 여기 관절이 있잖아 요것도 좀 조심하시고 손가락도 너무 이렇게 장갑 꼽기시고 정말 여러분 다 다 저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고 너무나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힘든 일 하시는데 존경합니다 정말로 예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